him 수도 없이 달려받고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진행일 겁니다. 2분도 여유를 가지고 돌아야 됩니다. 끝까지 치어난 정도는 별로 없습니다. 끝까지는 라인 자체를 넓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라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좁힐 수도 있고 행하도록 라인을 완벽하게 앞둑해서 막아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다리 지나고 나서 멍댕힘 안쪽으로 파고들과요 전체적으로 지금 빌드가 갈린 상황이었습니다 아 아 아니 이때 진짜 잘 나요! 도세에서 타이나요! 좋아요, 저 다 Whats. 유현이가 이겼어. 어? 현실 가면서 놀았네? 아... 괜찮아. 수고했다. 형수한테 수고했어. 잘했어. 형! 너 완전 확제야, 확제야. 왜 안도 된 방!